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작년에 포기김치를 시연하면서 자르는 김치로 포기김치 절이는 것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포기김치로 일단 보여는 주고 그걸 다시 잘라가지고 버무리는 김치로 바꿔서 먹기 편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해서 그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자로 오셨다가 아마 그분들이 많이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야기꾼 TV로 거의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올리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요리사는 아니에요. 그냥 가정주부지.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배추김치, 된장국, 꽃게탕 이런 몇 가지 없어요. 그냥 집에서 먹는 정도의 요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올렸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올리다 보면 정신없을 테니까 뜨개질은 뜨개질 채널로 바꿔서 그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우리 남편이 6개월 동안 보호자가 없으면 절대로 수술을 못해준다는 그 수술을 하는 바람에 지금 6개월 동안 보호자여야 합니다. 가끔씩은 다른 사람한테 남겨놓고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김치. 저는 또 남이 담은 김치를 또 맛없어서 못 먹어야 해요.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담은 김치도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전 제김치면 맛있어요. 지금 배추 3포기씩 3개하고 쪽파, 부추, 마늘, 생강, 기타 여러 가지는 저 장보기에 있어요. 그 장보는 시간도 아까워서 휠체어를 택시가 안 태워져요. 그래서 장애자용 택시 그런 거를 부르려면 너무나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 제가 휠체어를 뒷좌석에 넣고 나머지 공간에 짐들하고 같이 이런 걸 싣고 내려왔어요. 운전 교통사고로 제가 스텔스 트럭이 보여요. 자꾸 여전히. 그래서 밤운전이 싫은데 오다 보니까 밤이 됐고 밤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들도 김치 사다 먹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한번 제 작년 영상 보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공지를 한꺼번에 같이 올립니다. 제가 천명이 되면 구독자 천명이 된다는 게 지금 800명에서 900명 될 때 거의 두 달 걸렸는데 저는 1년 동안에 500명이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온다 생각했는데 무려 900명 가까이 들어오셨고 지금 900명인데요. 제가 첫 구독자가 생긴 게 11월 7일이고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 시간도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이런 거는 낯간지라서 못하겠어요.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남자들하고 놀아서 그런지 남자애들하고 놀았거든요. 제가 구독자 천명이 되면 제가 누군지, 사무실이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코진 하지 말아주세요. 구독자님만 오실 수 있어요. 만약에 오신다고 했더라도. 사실 공개되는 거 원하지 않고요. 사실 임기가 마치면, 종료되면 저는 그냥 유튜브 방송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법학 공부하는데 법학 공부 끝나고 나면 그만두려고 했으나 교통사고로 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섬깍지 벌레를 갖다가 이거 완전 퇴치를 못했어요. 지금 또 새로운 거에 다 옮겨가고 있고요. 호야에 완전히 공격을 줘가지고 호야가 거의 집을 빨아먹고 봉오리에 다 먹어버리니까 꽃이 전혀 오래 못 봤고요. 그리고 말라버리고요. 3주일 만에 왔더니 빠싹 말라서 잎사귀가 다 말라가지고 어떤 거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요. 어떤 거는 그 섬깍지 벌레가 그렇게 열심히 고생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어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다 지금 다 흡혈구처럼 다 빨아먹었네요. 어쨌든 장황하게 얘기가 긴데요. 구독자 천명이 되시면 그 구독자 천명이 될 때 제가 누군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기김치처럼 절이고 우선 잘라서 그냥 버무리는 김치로 그냥 막김치처럼 그렇게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 편하실 거예요. 작년에 올렸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김치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아 근데 지금 배추도 비싸지만 배추보다 쪽파와 부추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엄청 많이 냈는데 조금밖에 안 샀습니다. 마늘도 많이 올랐고요. 생강도 조금 올랐고요. 양파가 오히려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구독자 천명이 되기를 두 달 뒤에 될지 세 달 뒤에 될지 잘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